오늘 설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교가 중요하다.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설교가 중요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 오늘 설교가 중요하냐?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중요? 15절 끝에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15절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다가 오늘 15절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가?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랑 같은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합니다. 오늘 이 15절은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귀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혼란스러워서 그리스도인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뭘 붙여줘야 됩니까? 그냥 그리스도인 하면 안 되고 앞에다가 참, 참이라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소망, 참 기쁨, 참 자유 아무튼 이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야만이 제대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말이 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가끔 우리 설교를 하다가 또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요? 다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뭐고? 가짜이고 그 사람만 진짜다.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 나머지는 다 가짜고 그 사람만 뭐예요? 진짜다. 그 말이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의미로 말을 해도 전혀 항변을 하거나 부담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기분이 안 나쁘다고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다 가짜고 그 사람만 진짜라고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안 나빠요. 왜 안 나빠요? 그 말에 나 자신부터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가서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면 당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교인이래요. 집사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집사는 무슨 집사예요. 잡사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흔해졌다니까요. 스스로 자기가 집사가 아니고 뭘 적어서 집사냐고 물어보면 잡사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시대. 목사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제가 저까지께 무슨 목사.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지. 이렇게 스스로 뭘 적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그렇게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면 나는 가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걸 수용한다는 거죠.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모습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 다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에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공감이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산다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인과 성도를 구분해야 돼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저 종교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인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그럼 성도는 뭐냐. 성도는 교회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믿습니까?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 선택을 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구분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교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인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사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또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교인들은 자기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기독교가 좋아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 이 사람들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를 아주 게을리하는 아주 나태한 사람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독교가 좋아서 기독교를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우리보다 더 전도를 잘할 수도 있고 능력이 탁월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몹쓸 사람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보다 절대 열등하거나 무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인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인격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불교에도 가면 훌륭한 인격을 수양한 훌륭한 인격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훌륭한 성녀들이 목사보다 훨씬 뛰어난 성녀들이 있습니다. 또 거짓 종교에도 목숨을 긁고 충성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교에서 나름대로. 2단에도 가보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2단은 정말 나쁜 사람들,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2단들한테 가면 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나 부리고 중일도 빼먹고 그런 사람들이 2단이 돼서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오해해요. 2단에도 가면 정말 열심히 너보다 더 훌륭하게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탁월한 선택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저는 셀프 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셀프 스스로 교인이 된 사람들. 이 셀프 교인들은 단지 교인으로서 의무에 충실하지만 종교인으로서 충실한 의무를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하도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간간히 또 체험도 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회원으로서, 회원으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건면 성실하게 의무에 충실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서 교회를 이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또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너는 누구 나는 나다. 이렇게 각자의 종교적 의무에만 충실하게 자라고 관계유지만 자라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귀한 거예요. 없는 것보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귀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성도가 될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가 좋아서 선택해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정말 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교인과 성도, 참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기도를 많이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종교가 많아요. 불교는 천일 기도해. 그런 것도 해요. 우리 교회 천일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부터도 중간에 포기할 거예요. 어떻게 천일을 기도해요? 100일도 못하고 40일도 못하고 10일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 가면 천일 기도해가 있어요.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면 진짜입니까? 찬송하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오전에 오셨던 인도네시아에는 그렇게 국민들이 노래가 탁월하대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교수들이 가서 성교사역에 참여하다가 이 사람들 노래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냥 우리가 곡을 녹음기로 들려주면 악보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화음을 배우지 않는데도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화음을 여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나라 정말 훈련된 성가대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소리가. 그렇게 노래를 많이 하는 민족 나라도 있습니다. 남미 사람들 춤추면서 두 시간씩 찬양하면서 서서 예배하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보다 훨씬 더 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는 늘렸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종교의식이 화려한 종교들도 많습니다. 종교의식으로 보면 기독교 예배의식은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천주교만 가봐도 종교의식이 너무 엄숙하고 화려합니다. 우리 개신교에 결혼의식을 가면 장난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가면 결혼의식이 굉장히 엄숙해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화려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의식들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도덕적 태도입니까? 도덕적으로 정말 착하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입니까?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좀 착하게 살고 술도 안 마시고 진실을 해 보이면 아, 이 사람 진짜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진짜예요? 아니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성녀들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갑니까? 그분들 너무 경건하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고기 안 먹어요. 평생 고기도 안 먹어요. 장가도 안 가요. 천주교 신부들 보세요. 신부들 결혼합니까? 안 해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요? 신부들은? 하나님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녀들만 보고 사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대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합니다. 양심적으로 여우와 정인들 양심적으로 감옥까지 가잖아요. 인도의 신두교인들은 굶어 죽어도 몰래 가서 소를 잡아다가 먹습니까? 안 잡아먹어요. 굶어 죽어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자식도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이 인도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소가 그냥 길거리에 누워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순교, 최고로 쳐주잖아요. 순교했다 그러면 최고잖아요. 그런데 흉악한 이슬람인들은 순교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게 순교가 진짜냐 같지 않냐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종교적 형태들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순교회 때문에 내 신앙이 진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슬람 그런 사람들을 순교하는 사람들은 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게요? 아니잖아요. 불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불교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초기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가짜 속에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할래를 받았느냐 할래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진짜냐 같자냐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래를 받지 않아서 누가 핍박을 많이 받고 핍박을 견뎌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할래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래를 언제 받았느냐 나는 남해서부터 받았다. 장성에서 받았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래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꼭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물론 교회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도를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뭘 해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할래의 유무에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할래를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정말 이 유대 사회에서 할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사는 전 국민의 반발을 사는 엄청난 얘기예요. 정말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래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뭘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할래를 받아야 돼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할 때 할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할래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유대교의 회원이 될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예배당에 나갈 수도 없는 거죠. 할래를 받아야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래를 자신의 목숨처럼 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격분시키는, 격놓게 하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정말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정말 할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할래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할래를 바드나마나 별 소용도 없는 이런 할래를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정말 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이 할래를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겠어요? 하나마나 바드나마나 아무것도 아닌 이 할래를 아브라메게 명령을 하셔서 소상 대대로 술천 년간 이 할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할래를 예수님은 왜 받으셨겠어요? 할래나 뭐할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바울의 말대로 맞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도 받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건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누가 틀렸어요? 바울이 틀렸습니까? 하나님 틀렸습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이제 헷갈리세요?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또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의 핵심인 이 할래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정말 할래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가? 할래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로 돼 이 아무것도라는 이 단어가 조금 어설프게 번역이 돼서 이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가 아니고 이거는 부정 대명사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래나 무할래를 받은 것 가지고 할래를 받았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래를 못 받았다고 해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나 기준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래를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할래가 쓸모없는 불필요한 종교의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할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구분하는 잣대로서 할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들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할래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할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 나라는 할래를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이 사람은 세상 사람, 이방인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할래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15절 계속 보십시오. 도리어 그랬습니다. 할래가 아니고 도리어 새로, 새로 지어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도 좀 어슬프게 번역이 됐어요. 좀 약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없고 사실을 언어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에 불과하지만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뿐이다라는 것은 훨씬 더 강한 말입니다.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할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새로 지어심을 받은 사람뿐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을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갓 만들어졌다. 전대미문의 것이다. 또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질적으로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또 과거보다 더 훌륭해졌다는 뜻이에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 더 월등해진 것을 이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할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사람뿐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할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정말 이것뿐이에요. 정말 이것뿐입니다. 찬양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나온다 안 나온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뿐이다?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뿐이다. 평생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평생 11조를 죽으라고 한 것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예배나 11조, 주일, 성수 중요하지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다구요?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회당 문턱이 탈토록 예배당에 다녔어도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도 한례가 아니라 한례의 한례를 받았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것만 가지고 기준이 된다. 좀 심각해지십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뿐입니다.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만 유효해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한례냐 뭐 한례냐 이거는 논쟁의 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거듭난 사람이. 믿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장관 간 사람은 부부가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미국을 안 가본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당연히 교회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니까 관심이 있다 없다. 교회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데 무슨 관심이 생겨요? 알아야 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오인들이 현대 교인들이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당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당에.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배당에. 모르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서 역사적으로 봐서 역사상 교회가 가장 꽃을 피운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중세 시대죠. 중세 시대. 정말 화려한 꽃을 피웠죠. 제가 정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중세 시대처럼 교회가 꽃을 피울 시대는 없을 거예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중세 시대 때 세워졌던 예배당들이 아주 절비합니다. 절비해요. 돈으로 한산이 불가능한 예배당 자체가 위대한 예술 작품이에요. 예배당 그 건물 자체가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이라니까요. 예술품이라니까요. 예배당 자체가 벽 하나가 벽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 값일걸요. 벽 하나. 최후의 만찬 그려놓은 거 천지창적 그려놓은 거 이 천장 하나가 우리 교회보다 더 비싸요. 우리 전 재산을 팔아도 그거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한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위대한 예술품들이 정말 곳곳에 늘려 있어요. 예배당 자체가 금과 은호로 바꿀 수 없는 선문학적인 예술 작품으로 중세 시대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 화려하게 가보면 있어요. 가보면 한번 가보셔야 돈 들어서 중세 시대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화려한 꽃을 피웠을까 여러분 중세 시대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웠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꽃 피우려면 중세 시대가 어떻게 꽃 피웠는지 알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중세 시대처럼 교회가 이렇게 화려해질 수 있느냐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중세 시대 교회는 어거스틴의 신학 위에 중세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바울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을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이 어거스틴의 신학 위에 중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신학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냐 플라톤의 이월론 위에 정립이 된 신학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신학은 플라톤의 이월론 위에 세워진 정립이 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플라톤의 이월론적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천국간을 보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으로 나누어요. 이월론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런 노래를 이 플라톤 때문에 우리가 부르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정도일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진짜 세상은 여기에는 가짜고 진짜는 어디 있다. 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플라톤 때문에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교회관을 보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가 막 섞여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어디 있다. 좌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이월론으로 구분합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요. 성경적 천국간도 교회관도 아닙니다. 그저 플라톤의 이월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결과 중세시대는 성도들이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중세시대는 교회 상실시대입니다. 저는 중세시대를 교회 상실시대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현대 대다수 신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 말에 반론을 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여전히 이들이 이런 말에 반론을 하느냐.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니까 중세시대가 교회를 상실했으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은 어디에 치중을 했습니까?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어디에요? 예배당에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화려하게 꾸며놔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때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까지도 건재합니다. 지진이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몇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래서 중세시대는 무슨 시대다? 암흑시대다.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화려한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암흑기가 돼버렸어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계획가들이죠. 500년 전에 이제 종교계획가들이 아 이거 교회 아니구나.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계획이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자 종교계획이 5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교회는 여전히 어거스틴의 이월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대단하게 교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성경해석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전히 교회들이 이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예배당에 저부터도 그래요. 가끔 이렇게 있으면 시골에서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혹시 내가 서울에 출장을 가는데 주일날 갈만한 교회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지방에 알던 사람들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어디 다른 구회 당연히 쌍문동에 오면 우리 교회 제가 모시고 오겠지만 영등포나 아니면 어디 강서구나 이런 데 온다 그러면 제 아는 사람들이 강서구에도 있고 다른 구에도 구로구에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조그만한 교회예요. 그러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고 있으니 그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니까요. 왜? 그분이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아는 목사님이라도 어느 교회를 소개해 줬더니 그 교회 소개해 줬는데 그 교회가 너무 이상해서 못 다니고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그래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암흑시대예요.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이 개혁을 해서 새롭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율론에 그대로 빠져있다라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당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1순위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예배당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어거서틴에게 신학을 잘못 배워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신학을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교회가 보이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 눈에는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집회에 있다 해서 예배 마치고 갔는데 아 자기가 천국에 가봤더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부족하더라고 이렇게 간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미쳤구만 성경의 충족성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수 있으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 범위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이 이상의 천국입니다. 기록된 이상의 천국이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게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해요. 성경이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최대 범위입니다. 그걸 가짜잖아요. 그걸 가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집회를 마치니까 교인들이 줄을 서더만요. 막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투시연사도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딱 줄 서가지고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 나라에 관심이 1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할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크냐 작냐 직분이 뭐냐 그래서 대형교회는 직분이 배설이 됐어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대형교회는 직분이 배설이라니까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모든 것이 크냐 작냐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대형교회 소형교회 또 큰교회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보고는 큰교회 목사라고 안 불러요. 그러면 저보고 작은교회 목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작은교회 목사라고 안 불러요. 왜? 작은교회 목사다 그러면 좀 얕잡아 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냥 목사님이고 많이 모이는 큰 예비당을 가진 목사님은 꼭 부를 때 큰교회 목사님이라고 슬픈 일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크냐 작냐를 가지고 구분해요. 화려하냐 화려치하지 않느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얼뜰결에 들어갑니다. 남따라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남따라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환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러다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천국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고 살다가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이유로 어떻게 돼요? 쫓겨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교인들이 지금도 이런 꿈을 꾸지요? 그저 죽어서 갈 환상의 나라 가기만 하면 한 많은 이 세상의 그 서러움 다 보상받는 정말 신묘 망측한 나라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가난하고 찌들리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보상을 어디 가서 다 받아요? 천국에 가서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아니 여기서 병들고 찌들고 가난한 게 왜 가난한 걸 왜 하나님이 다 보상해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보상해줘야 되는데요.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한 거는 누구 탓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운동 안 하고 내가 겨울러서 가난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 보상을 거기 가서 해줘요?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보상받을 거야. 그래 위로를 삼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가서 받을 보상을 기대하면서 예배당을 출기장창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신앙생활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정말 그거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 실력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스펙을 완벽하게 갖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새롭게 시험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좀 도덕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행동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탁월한 경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종교인들보다 기도를 좀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알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쓸데없는 기도 안 해요. 아파트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자식 출세시켜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를 아는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지 그거 궁리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과 한 몸이 돼서 주의 몸 된 교회를 그거 고민하지 딴 거 고민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크냐 작냐 여기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숨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버릴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버릴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 뿐이다? 거듭난 사람뿐이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뿐이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9절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 진짜 인간론이에요. 이게 진짜 인간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교회 안에는 옛사람 아담은 죽고 없습니다. 참 교회 진짜 교회 안에는 옛사람인 아담은 죽고 없고 오직 어떤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진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눈을 떠서 보십시오. 눈을 떠 보십시오. 보라 그랬잖아요. 눈을 떠서 이전에 보십시오.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교회 진짜 교회 정말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교회를 본 사람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지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는 거 한례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그 삶에 대해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지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주에 계속